두 번째로 찾은 곳은 나주곰탕 정식이 유명한 곳입니다. 두 번째 마침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일찍 올걸.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먼저 와가지고 우리 언니 오빠들이 다 왔다 가셨어. 어떻게 이런 조그마하고 아담한데 저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왔다 가셨는지 모르겠네. 그런데 앞에 보니까 훌륭합니다. 너무 정갈하게 와 지금 이게 수육이 이 색만 봐도 저는 알아요. 잘 삶아진 신선한 금방 삶은 아는 사람들만 알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제주도 재료를 많이 쓰신다고 하는데 지금 제주도 토세 지금 여기 보세요. 이게 갑오징어예요. 갑오징어가 굉장히 비싸고 고가예요. 찾기도 힘들어요. 갑오징어를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밑반찬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밥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쌀 눈이 살아있어. 아 이 쌀 눈. 사장님 너무 좋은데요 사장님. 맑은 국물에 진한 맛이 일품인 나주곰탕. 도기만 해도 속이 뜨뜻해집니다. 이 고기의 육수향과 이 팍 팍에서 올라오는 이 향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기름기가 거의 없는 이런 굉장히 맑은탕. 와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고기부터 한 입 국물은 말로 다 못해요. 역시 기대를 줘버리지 않더라고요. 공들여 삶고 끓인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여기는 사장님이 아까 밥도 마찬가지. 여기 뭐 이런 반찬도 마찬가지. 고집이 굉장히 있으셔가지고 무조건 한우. 한우만 쭉 손님들에게는 제가 안 남아도 좋은 것만 드리겠다. 제가 요리를 하는 사람인데 자존심이 있지. 나쁜 거 드릴 수가 없어요. 딱. 요리도 해본 사람이 할 줄 알고 먹어본 사람이 할 줄 안다. 여기 사장님은 딱 그런 사람입니다. 식재료 하나하나 자부심을 가지고 손님들을 위한 마음으로 마련하는 음식들. 소박하고 정갈하지만 입안에서는 강렬하게 맛이 요동칩니다. 너무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와 박수 너무 많은 상대인 아멘 알겠지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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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